제주도 의사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첫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. 의사회 회원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사수 부족보다 정부의 필수 의료 지원 정책이 없는 것이 더 큰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. 또 정부는 의대 쏠림 현상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부터 먼저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의사회 회원들은 제주도에 대한 대책을 제공합니다.